도내 지자체의 새해 역점 시책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동진 통영시장과 박영일 남해군수의 신년고상을 이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동진 시장은 지난해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과 수산물 수출 확대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올해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에 힘을 보태고 현안인 산업단지 완공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덕포 산단이라든지 안정산단이라든지 법송산단 저런데도 지금 완공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고 특히 관광 분야는 가족 중심의 휴양이라는 새로운 경향에 발맞춰 570여 개 섬을 개발하고 해양 스포츠 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리 해양 레포츠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서 섬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주력을 함으로써 김 시장은 자치단체도 국제적인 교류와 경쟁의 시대를 맞았다며 통영시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무대에 진출시키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영일 남해군수는 올해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중인 일대의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40만평 규모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중에 IGC는 20만평 규모인데요. 남해군의 빚 50억 원을 제로화하고 낡은 군청사의 신축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청사 신축을 준비합니다. 50년이 넘는 낡은 청사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 바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청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군수는 이밖에 남해섬 전체를 예술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보물섬 800리길 사업과 농업 6차 산업화 융복합센터 건립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